원하는 유물 골드 희귀유물 황금눈 첫 회 왜 이렇게 구림? 왜 추월 빠짐 속 헤어 전지칼 과일주스 엑사 시모 아니 이추 보상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까지는 굳이 필요가 없지 Bü 흠 왜냐하면 하면 마시기 때문이다 포션 벨트 너무 좋아 앙화가 좀 필요한데 아이스크림이 죽었습니다 이유는 차가워서 스쿠쿠쿠 어 아 퍼펙트 모난 아이스크림이 죽었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아이스크림이 죽었습니다 라가 볼 아이스크림이라 너무 이즈 이즈 메버십 전원 스타트한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상점이 유무를 엄청 잘 줬으니 딱! 됨 주얼 지우고 하이랜더 점수도 먹으려면 염원각이긴 해 돈 벌어서 돈 점수 근데 염원 쓸 에너지가 없는데 뭐 어차피 밀하손 나올 거 아냐 밀하손 엘리트 많은 길로 가야 되는데 두 마리밖에 없네요 두 마리라도 아 세 마리된다 상점도 하나 볼 수 있고 alım 통구 인테리 cru лег Laz 아 비갈김 주샘 껌나송 껌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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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헤헤헤 헉 1댓밖에 안맞음 개꿀잼 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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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로 안넣고싶은 카드들이야 유물 더 잘 나와야될거같은데옹 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start 아 어 오 미친 잘다 염원까비 순수 1막에서 상점임을 이 땅으로 나왔으면은 이렇게 좋은 시드가 아니었을텐데 1막상점에서 되게 잘 나왔음 2막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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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막상 2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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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렵게 아프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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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물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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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층 아크060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존재어머니 될까? 안될듯 안될듯 안됨 안됨 안되더라도 시도 내내 봐야지 어 50원 넴 카라 유사백원임 이갈김 이갈김 회피도약 스팟 흠 전자도라면 퍼펙트 힘들어지는데 룬반구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캐시 두개나 있는 것 진짜 비호감이네 아니 뭐 내가 여기서 뭘 하는데요 미치겠네 아우 골 보기 싫어 이거 뭐 그냥 맞아야지 별 수 있나 아이고 아프다 아파요 아 맞춰야 힐하고 가 이거 이제 위협한거 아님 어둠이가 위협한 것도 있긴 한데 어둠이가 위협한 것도 있긴 한데 어 마찬가지 어 최근에 어... 이럴 땐 참 우상이 좋아 와... 가지 돌리에도 할 거 없는데 아 돌리전지? 신성 집에? 지변엔 애매하지 괜찮은 게 이렇게 높답니까? 실망 아니야 15호 사지마 아닌가 아 주어린데 뭐 15호야 일없어 돈이 돈이 더부 남아서 전천복이? 어차피 신성이니까 앞에서 잠들 어족 어족 깨몽 쑤쑤 미갈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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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결국에 방어 돌릴 방법이 없는 건 아쉬운데 하지 무언 잠든 싼 쏙 잠든 옵 잠든 깨끗 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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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같이 불같이 불꽃같이 방화개술은 없네. 불꽃같이 불꽃같이 불꽃같아. 불꽃같이 불꽃같아. 불꽃같이 불꽃같이 불꽃같아. 미라 소난줌? 골드 저렇게 많아도 쥐 안나오면은 다 쓰지도 못하네. 이야. 펑리라 딜한데로 오는거 봐. 걔 쏜다. 만족스러운 놈. 황점 아저씨 좀 반갑네. 민첩 개 많은데 능숙 써도 될지 않나? 아저씨 좀 반갑습니다. 아저씨 좀 반갑습니다. 아저씨 좀 반갑습니다. 이 모든식 모델은 이걸 무왜를 피하네. 무외무외 퉁 존무 강호도 올릴게 없는데 독도포션 시민첩 생각하면은 대충 버틸 것 같기나 보복도 괜찮을 듯 순수라 다 택이 안 돌진 않기 때문에 수비 다 뒤졌다 서랍 시민첩 스미디소 시민첩 시민첩 꿈덩이한테 얼불춤하다가 무에 쓸 터네 기생충 나오면 숨 끊김 하하헤헤이 낫겜 낫겜 오 흠 아무 일도 없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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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EX 오랭이는 아무래도 좋았던거 아니까 탈쇄 유물 아아 안돼 탈쇄 되게 중요한 포션이었는데 이거 어차피 끊김 아니네 머쓱 빵빵 앜맍 왼쪽 뭐지? 포션 괜히 먹은 걸까? 에이 시계 음... 점수는 그렇게 안 높을 것 같네요 골드 골드 점수 먹으려면 얼마나 골드가 더 있어야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место 벨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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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원하는가 필멸자여 황리에이라 연탄은 막을 필요 없고 부상 있지 이번 턴에 순수를 써도 상관이 없다 야 꺼내서 먹어 어? 아! 이거 완덤했던가? 안했던가? 어? 힐을 52만큼 4번 줍니다. 뭔데 왜 이렇게 센데? 어? 재밌는거 여기다가 오적 벌면은 다음 턴의 힘이 17 27 28 곱하기 19 험이 무섭해라 심넘강 과연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3584점 어차피 완덤이었네 심장선에서는 뻘짓했네 뻘짓했네 영웅점수는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거는 잘 못했네 관 관 깎아버리 멤버십 카드 황금눈 영영영 소름 20 21 22 22 22 21 22